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잘 덮지는데? 잘 던지는데? 열심히 던질 건데 이제 미아의 다리를 제가 맞출까 봐 최대한 약간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이노스의 승리요정 에버글로우 Do you have any questions? Do you know what it means? The session is answering the phone Otherwise, the second row... You don't have to like it It's like you're coming It's like the first row I can take the third row I have to go I have to go Hey, how are you? Your favourite The next row Your favourite The next row 아.. 이런 태데끼들.. 아.. 시연아.. 아 진짜.. 나 잘했냐.. 나 좀 더 위로 던질 걸 그랬어요 제가.. 앙으로 쳤어.. 웃자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다시 한 번 올 거라고 저 믿기 때문에 근데..는 위로 던질게요 땀뿔 김시연 선생님이었어요 아.. 왜 땀뿔.. 땀뿔 김시연 선생님.. 네.. 콤매만 신경쓰.. 아.. 이거 다 해.. 아.. 이거 돈 못 해.. 내가.. 여기 맞아요? 하고 뒤에 선수가 있길래 물어봤는데 외국인인 거야.. 조금 기대보다 잘 못했는데요 다음에 또 와서 대박 강력한 여전사 시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방망이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무거웠어요? 어.. 근데 선수분들은 이 무거운 거를 휘둘러서 멋지게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하면서 조금 존경스러워졌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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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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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디 꼬치 못해.. 퍽.. 굿.. 우리 단디 다이어트 해야겠다 안 돼.. 아.. 단디 손.. 손이 네개 뿐이네 얼큰lege 오! 4개야! 우린이상 집 밖은지 해가지고 그래서 거리두기 했어 자기랑 지금 4개인 거 처음 안 거야 제가 알았어요 샤나 반지는 공룡이니까 반지하기 진짜 귀여워 반지 공룡이니까 샤나 반지 샤나 반지 공룡상 뭔지 아시죠? 공룡상 경석 공룡상 엔투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잠깐만 너무 어려워 엔투브, 구독,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엔투브 죄송해요 다시 엔투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최고!